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은평구 불강동의 한 목욕탕. 이번 달에 내야 할 수도 전기 가스요금만 5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이번에 나온 게 전기요금이 240 얼마 나왔어요. 가스가 170, 수도요금 1월 달에 나오니까 100, 230만 원 나왔어요. 한 150만 원 정도 더 나온 것 같아요. 합치면 모르기 전에. 1년 전엔 전기 1만 6천 킬로와트실을 쓰고 170만 원을 냈는데 지난달엔 이보다 적게 썼지만 요금은 50%나 늘었습니다. 가스보다는 전기가 낫겠지 싶어 간이 보일러를 설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기 탕물을 보일러실에서 제가 조그맣게 간이 보일러를 맺는 거예요. 수동으로. 물도 좀 덜 들고 가스도 좀 덜다고 하는 거죠. 전기요금이 240만 원 나오고. 고민 끝에 목욕비를 천 원 올렸더니 손띠이 줄었습니다. 혼자 목욕탕을 관리하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재진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던 시기에 찾았던 목욕탕을 다시 찾았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폐업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욕탕 집기가 있었던 자리에 부엌 살림살이가 나와 있습니다. 욕탕 안은 물기 하나 없이 텅 비었습니다. 휴업을 반복하다 폐업을 결정한 겁니다. 지난해 서울 서부 7개 구에서만 목욕탕 19곳이 폐업했습니다. 29곳이었던 은평지역 목욕탕은 지난해 3곳이 문을 닫아 26곳으로 줄었습니다. 물세, 가스비, 전기세가 넘어올랐기 때문에 지금 영업해봤자 그냥 문 닫고 노는 게 낫지. 코로나 때 한 1년은 내가 영업을 했죠. 그러고 나서 계속 휴업을 하다가 도대체 돈은 보충일 수 없어서 아예 폐업 신고를 해버렸어요. 코로나를 겪으며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거리 두기가 풀리자마자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운영이 어려워진 겁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진행한 난방비 실태의 조사 결과를 보면 목욕탕 업주 대부분이 난방비용이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난방비 대책을 묻는 질문엔 35.8%가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고, 휴 폐업을 생각한다는 응답도 8.1%에 달했습니다. 목욕탕 입구 계산대에 선원자리 집회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1981년에 영업을 시작해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다 보니 주인이 없으면 손님이 알아서 거스름돈을 가져갑니다. 인상적인 장면이라는 취재진의 말에 목욕탕 업주는 곧 사라질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최신사들은 이미 많이 떠났습니다. 업종을 바꾼 거예요. 코로나19를 버틴 자영업자들이 물가 인상 직격탄에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목욕탕 업계가 살아남기는 앞으로 힘들어요. 끝났다고 봐야 돼요.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공공요금 부담으로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고물가 또 난방비 인상까지 소상공인들에게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 찬암소 정책본부장을 연결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정확히 좀 수치가 나온 게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까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상공인들 전체에서 50%가 30%의 난방비가 올랐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업종에서 어느 특별한 업종, 특히 난방이나 전기료를 많이 쓰는 업종이 있긴 합니다. 숙박업이나 짐재방, 말씀하신 짐재방 같은 업종에서는. 그다음에 미용업이나 가스, 외식업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이들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9%가 난방비용이 부담된다고 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대책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말한 대로 납부유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실효성인 것은 에너지 바우처에 소상공인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법치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효율 장비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미용실 같은 데 소규모장 가보면 가스 난방을 할 수 있어서 물 온도기를 하는데 가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엔 저효율이기 때문에 고효율, 그러니까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국가가 일부 정도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들의 고효율 난방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푼수의 보험처럼 이렇게 자연재단태의 푼수의 보험을 쓰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산업부나 중기부가 에너지 급등이 이루어졌을 때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보험도 하나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 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입장인지는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난방비에 대한 비용을 내기 때문에 납부 유해라는 건 결국에는 다시 내야 할 돈이고 지금 지급한 것은 이 사람들이 돈을 매달 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감면이라든지 또 모든 전기세와 가스세에는 부가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외에서도 부가세를 인하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참조를 하고 감면을 해주셔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가 좀 완화되면 물가, 공공요금 인상이 될 것이다는 건 어느 정도 예고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전에 대응을 하거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은 없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이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감내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시고 소통을 먼저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실태 파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책으로 이뤄졌을 때 이것이 소상공인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한 어떤 정책과 그런 방향이 돼야 현실감도 있는 거지 그냥 이뤄진다면 갭이 점점 커져서 체감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차남수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의회가 강진이 발생한 트리키에의 구호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은평구의회는 22일 의회 청사 앞에서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트리키의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구호물품은 털모자와 목도리 천여개와 방한복 75벌 등으로 은평구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성금으로 준비했습니다. 구호물품은 트리키의 주한대사관이 지정한 물류센터를 통해 현지 이재민들에게 전달됩니다. 이런 지진으로 해서 큰 참사를 이뤘는데 전 세계 모든 국가는 같은 슬픔을 나눴으만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에서도 조금이나마 슬픔을 같이 하고자 이 자리에 물품을 이렇게 했거든요. 양천구가 청년정책사업에 예산 51억 원을 투입합니다. 구는 올해 일자리, 경제, 주거, 교육 등 5대 분야 36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특히 일자리 분야에서는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과 청년인턴제 사업, 일자리박람회 등 14개 사업에 14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경제, 주거 분야는 희망 2배 청년통장,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8억여 원을 지원하는데요. 구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올해 청년정책사업 계획을 세우고 지난 21일 열린 청년정책위원회 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랜 기간 위원 선임을 회피하고 특위 구성을 무산시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특위 구성 결의안이 의결됐지만 국민의힘이 특위위원 선임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더구나 의결 과정에서 시의회 국민의힘은 참사 대심, 사고라는 용어로 특위 명칭을 바꿨다며 특위 구성을 통해 참사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시의회의 약속은 휴지조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업계가 개인택시 3부제 재운영을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법인택시업계는 이달 초 택시요금이 오르면서 승객이 크게 감소했다며 개인택시 3부제를 다시 도입해 택시 공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앞으로 2, 3개월 택시 승객 추이를 지켜본 뒤 개인택시 3부제 재도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이후 택시 운전자 부족으로 심의시간 택시 잡기가 어렵게 되자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개인택시 3부제를 해제하고 3개월 후에 재검토 여부를 결정하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륜차 교통소음 단속을 벌여 모두 12건을 적발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시 일대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이륜차 등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단속에서는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인 105데시벨을 위반한 이륜차는 물론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주는 이륜차 운전자도 적발돼 계도 조치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륜차 소음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고성능 캠코더와 암행순찰자 등 장비를 일선 경찰서에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민간화장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지원합니다. 화장실을 비롯해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 촬영 점검이 필요한 장소라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주택 등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평구는 신청받은 화장실 중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을 선정해 월 1, 2회 현장 점검을 하고 안심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양천구와 은평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각각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 자율혁신, 혁신성과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인천시 등 광역자치단체 4곳과 기초자치단체 57곳 등 지자체 61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양천구는 공공 민간 주차장 공유 등의 사업으로 은평구는 아이맘 택시 사업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